시트론류는 꽃이 피기 전 봉오리가 닫힌 상태에서 자기 꽃의 꽃가루가 자기 암술에 수분되는 자가수정인 폐화수정을 통해 번식하기 때문에 동형접합성이 높고 이형접합성이 낮아 여러 교잡종의 부계조상이 된다. 불수감과 에트로그류 등 서로 형태가 크게 다른 많은 시트론 재배종 품종이 교잡종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순수한 시트론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피렌체시트론 등 일부는 교잡종으로 추정된다. 시트론은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중국 원산의 씨와 섬유가 있는 시트론이며 두번째는 불수감으로도 불리는 씨가 없는 손가락 모양 시트론으로서 역시 중국 원산이다. 세번째는 에트로그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지중해 지역의 시트론인데 원산지인 인도에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